세븐틴의 역사로는 첫 공연에 여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는 MC 오윤희입니다. 저도 세븐틴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같은 연습실인데도 노래가 세워지고 나니까 저부터 너무 긴장이 되고 지금 떨립니다. 그런데 여기 뒤쪽에요. 저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븐틴 멤버들과 음악 친구들인데요. 네. 네. 음악 친구들이 주장소와 매주 싹을 흘리면서 이번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 무대마다 큰 응원과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세븐틴과 음악 친구들을 모셔보도록 할까요? 세븐틴 음악 친구들 나아주세요. 아우. 끊임없이 눈물이 없었겠네. 그리고서. 세웅니어들이랑 여러가지 친구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이 과정 모두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븐틴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라이팅! 세븐틴! 예! 우리 2분에는 음악 친구들 여러분들 있습니다. 석호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영들은 공자의 무대를 쓰니까 홈페이스크림 때가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어떠세요? 8주간에 끝이 빛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 초대의 감정을 서서 감정합니다 시원스럽다고 하면 맨 끝에 승강근 아 너무 떨리네요 지금 안 떨리네요 안 떨리십니까 승강근 이렇게 넉넉하다 그때 문 앞에서 불편하게 우리 뒤쪽에 승강근 어디서 승강근 승강근 여러분 승강근이 아신가요? 앞에서 2번을 했었어요 승강근을 이끌고 승강근을 이끌고 우리 무대를 위해서 특별히 나와주셨습니다 승강근 오늘 무대에 다시 있나요? 다시 있죠 얼마나 잘 보셨어요? 이만큼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하친구 여러분들 여러분 하친구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네 방송방에서 봤어요? 네 네 예쁘죠 하친구 여러분들 지금 긴장을 많이 해보는데 보미야 네 오늘 드디어 세븐틴 쇼라 시작이 됐어요 기회가 됐어요 아 너무 떨려요 떨려요 떨리고 긴장되고 떨리고 긴장되고 아 그러세요 우리 유진이 형 저희 음악친구에 받아보기 충분합니다 아 아 소름기가 없었는데 유진이 형 오늘 무대에 다 심 있어요? 다 심 있는데 떨려서 네 그래도 저희가 8주 동안 연습한 거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떨리세요? 네 저희도 되게 이쁘게 쓰지 않은데 우리 유진이 형 많이 긴장되시죠? 너무 떨려요 세븐틴이 음악친구 많이 긴장되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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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 달 동안 우리 연습했던 거 모두가 그냥 멋있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네 우리 세븐틴TV를 시청해 두고 계시는 해외 멤번들께서 저희가 특별한 인사로 준비했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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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븐틴 마시딱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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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쇼! 최종의 마지막 스테이지는 네 마지막 스테이지는 제일 마지막까지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팀이 너무 안맞아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세븐틴 쇼 달려볼까요? 네 세븐틴 쇼 여러분 늘 들어가서 멋진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퍼펙트에 스파트를 끊어줄 여러분 세븐틴 쇼입니다 세븐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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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듣으면 꼭 받아야 할 때 우리 공학친구 볼륨 훈동연도 먼저 무대 해 주시고요 사실 첫 무대가 제일 주변에 긴장되고 떨리는 법이에요 여러분 많은 박수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인 정상회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Just a Feeling 그대가 너처럼 웃으면 난 바로 알았지 그대가 너와 함께해 주면 이번엔 감사해 đ prophets 근데 봉인과 신娘 인 Tipp은 걔 안해 내가 그게 어디서 다같이 즐겨주세요. 음악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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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주세요.